소음파 아티클을 좀 더 편하신 걸 안 달고 싶은데요. 오! 야, 나온 사람들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이거. 야, 우리가, 우리 나온 거 보자. 아, 저 코쿵네 나오네. 어, 나 눈 돌아간 거. 대단하다, 진짜. 저걸 보고 앉아있더라고. 저때보다 얼굴 빠졌어? 저때보다 얼굴 빠졌어? 어, 훨씬 빠졌어, 형님. 진짜야? 엄청 빠졌어, 형님. 저때보다? 완전. 아, 형님. 얘, 얘. 아, 얘. 내가 봐야 되는데. 뭐야, 형님. 한국도 조금 다 각자와서는 저도 가게. 핸드폰 왼쪽 상자에 올려주시고. 저도 타면 안 돼. 이게 이제 두 번째 고기야. 아, 진짜 고기. 지방관 때문에 우리 좀 약간 그런 거예요. 예민해요. 지방관. 아! 아! 양손 만세하실게요. 우리 팀으로 들어볼게요. 제가 호죽해졌네. 네. 숨을 깊게 들여놔시겠어요. 깊게 들여놔시겠어요. 네, 숨 차가고 있어요. 조금 내릴게요. 배가 그냥 폭풍이네. 네, 힘 주지 마세요. 허연 게 내장 지방은 아니죠? 허연 거. 네, 지방이 맞아요. 예? 나 지방이라고? 지방. 다시 숨 깊게. 옆구리는 얇살한데? 다시 숨 깊게 되게 마셔보십시오. 들은치도 안 하시대요. 어? 뭐야? 뭐야? 저런 게 제일 무서워. 지방 간이 조금 쉬는 거예요. 아이고, 많이 쉬는다고요? 네, 네. 형 술 잘 안 마시는데. 운동하시고 체중 절요. 운동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많이 먹어서 그런 거예요? 네, 많이 먹어서 그런 거예요? 네. 둘 다요. 아... 생각보다 괜찮죠, 결과? 네, 네. 엉망진창일 줄 알았죠? 또 똑같이 되게 신선상으로. 참, 참, 참. 얼마 떨리는지 몰라. 저거 할 때 좀 떨려요. 뭐 있어요? 간에 쩔쩔는 것 같은데. 오오오오. 네? 뭐 몇 째. 그...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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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그게 혹이 왜 생겼을까요? 무섭지. 걱정하실 만한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냥, 그냥 생겨요. 이유는 딱히 없고.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뭐 많이 먹거나 술 때문에 생긴 건 아닌데. 아, 그래요? 지방간이 없습니다. 너무 다행이네요, 지방간이 없어요. 저 지방간 솔직히 지금 약간 좀 걱정하고 왔거든요. 진짜 없는 거죠? 아, 너무 다행이네요. 여기도 또 술 좋아하니까 또. 장호 술 좋아하지. 뭐지? 구멍이에요. 담낭 용종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용종이 뭐예요? 담낭에 쓸개에 사마귀처럼 조금 자라는 게 있는데요. 그리고 흔하게 있고. 아, 흔하게 있어요? 다행이다. 1년에 한 번씩 초음파 하시면서 변화 있나 없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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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안 봤어요? 생각 안 봤기 때문에. 생각을 크게 하셨나 봐요.